자 오늘 차량 말리브 말리브 1.5 가솔린 터보입니다 이 차량 사장님은 원래 다른 차량이 있으셨는데 그 차량은 또 이제 가족 관계 되는 분한테 인수인계 하시고 또 차량 한대 구입하셔서 또 두대째 방문하신건데 오늘 이 차량의 탄 흡기 D타입 하나 그리고 탄 터보도 D타입 하나 그리고 중통하고 배기는 무동력으로 했구요 라파 플러스 1 5개 그리고 고스트 냉각소 한 병 굳이 세팅값은 한 100% 됩니다 그래도 100% 정도 세팅값 되구요 사장님은 무조건 연비 연비인데 차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타보세요 여기 70km 하나 있구요 어차피 뭐 어찌됐든 무조건 그 시내주행이 많은 차량이 연비만 좋아지면 되는 부분이니까 금액적인 것도 조금 맞춰가면서 세팅을 했구요 어차피 타면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속주행은 한번 꼭 해주시고 오는게 좋구요 그럴 기회가 있을 때 차 없을때 그러고 나면 또 차가 또 한층 부드러워지니까 덜 밟아도 잘 나가는 느낌이 나면 연비에는 세이브되게 되어있어요 저 위에 빨간 신호에서 유턴해서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어차피 뭐 느끼시는대로 그대로 저한테 전화 주실거니까 저희 뭐 횟수로는 3년 됐습니다 사장님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됐습니다 아 여기서 유턴 됐어요 3년 됐어요 횟수로는 우리 저쪽 저쪽 사무실 매장에 있을 때부터 오신거 아니에요 여기서 유턴 할께요 항속주행거리가 많이 늘어난 만큼 연비가 좋아질거에요 지금 좀 타 봤을때 좀 느낌이 오는게 있나요? 좀 에코지스 보면서 밟고 가는데 덜 밟아도 그니까 그때는 조금 에코지스가 꽉 찰 때까지 제가 좀 밟아 이렇게 좀 나갔는데 그게 훨씬 덜하네요 아 그래요? 지금 일부러 보신거죠? 약하게 누르는데 에코지스 많이 안올라가면서 차 속도가 좀 그래도 붙어져요 아 그래요? 이건 더 좋아질거니까 타시면서 또 저한테 전화 주시면 돼요 네 그럼요 내가 느껴봤으니까 네 왜냐면은 요즘에는 제가 이 영상 찍은걸로만 끝내지 않고 꼭 제 피드백을 좀 부탁드려요 왜냐면은 타면서 좋아진거는 고객이 전화해줘야지 제가 아는거라서 분명히 우린 데이터로는 타면서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영상이 많이 올라가요 저희 유튜브에 아 타봤더니 사람이 만나도록 이렇게 받겠습니다 전화를 많이 주거든요 그걸 올렸을때 신뢰가 더 갈 수가 있어요 일단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좀 도움을 좀 주십시오 하여튼 또 뭐 하여튼 자주는 안 뱉지만 벤즈가 겨울해서 그런가 기분 되게 좋습니다 저는 사람 오래 보는거 너무 좋아하고 하여튼 뭐 하시님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또 타보시면서 반화되는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주셔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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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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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